클린스만은 독일 국적의 스트라이커 중앙 공격수 출신이다. 현재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님 감독으로 선임이 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. 1981년 슈트트 가르트 키커스에서 대시에서 1987-88 시즌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올랐다. 그리고 이후 이탈리아 인터밀런으로 이적해서 1990-91 시즌 유에파컵 우승을 차지했다. 이후 AS 모나코 2시즌 토트넘 하스퍼에서 선수생활을 했으며 1995-95에는 바이에름 민헨으로 이적하여 유에파컵 득점왕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다. 그리고 3프로 디아 토트넘 임대생활을 마지막으로 은퇴했다. 국가대표로는 1990년 월드컵 우승 1996년 유로 우승에 기여했고 1988년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차지하기도 했다. 은퇴 후 독일 대표님 감독으로 2006년 월드컵 3위를 기록했고 미국 대표팀 감독으로 2013년 골드컵 우승 및 2014년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루기도 했다. 하지만 클럽 감독으로는 바이에름 민헨에서 성적 부진, 해트라비에스시에서도 구단순 외부와 불가로 조기 사퇴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.